자, 차선인. 자, 차선인. 자, 차선인. 저기다, 차선인. 아,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국대 패밀리. 차선인 굿! 우리 1등 팀이 어떻게 된 거야? 회나 더 들어와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수현 다시 와, 수현 다시 와. 미라세드가. 수현 다시 와. 다 올라가. 자, 지금 김병지 감독은 다 올라가라는 지시를 했어요. 시간 없습니다. 깊게 들어, 깊게 들어. 괜찮아. 비밀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황희정. 아쉽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준비해. 여기 봐, 여기 봐. 봐. 천천히, 천천히. 저기 안 추워라, 안 추워라, 안 추워라, 안 추워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제 개막전 첫 경기니까요. 자, 황희정. 아, 머리 안 닿았어요. 차선인은 점프도 안 하고 머리로. 자, 황희정. 아, 그냥 아프게 돌아갑니다. 진짜 글쏘예요. 국대 패밀리와 세 번째 경기만에 지금 승리를 눈앞에 좀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번 싸워서 3번도 이기지 못했던 국대 패밀리. 대패 있었죠, 대패. 6대0이었죠, 6대0. 아, 리벤지 매치 제대로 지금 하기 직전입니다. 아, 황희정. 전미라. 오! 이런 럭비 싸움에 호경이가 없네. 지금 거의 스크럼 싸움이었어요. 네. 구척 자신의 킥인. 국대 패밀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습, 역습 갈 수도 있어. 뛰어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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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들어가. 자, 국대 패밀리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현이 굴려주고. 허경이. 송혜랑! 송혜랑! 오! 자, 들어가야 됩니다. 어, 황희정 빨라요, 황희정 빨라요. 황희정 빨라요. 자, 들어가야 됩니다. 어, 황희정 빨라요, 황희정 빨라요. 경기 종료됩니다. 경기 종료. 자, 두 번째 슈퍼리그에서 구척 장신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국대 패밀리의 리벤지 매치를 성공시킵니다. 자, 구척 장신은 오늘의 복수를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연습을 했을 텐데 그 피나는 노력이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자, 군라방에 이어서 이 국대 패밀리까지 디펜딩 챔피언의 저주가 이어졌어요. 네, 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우리 발만 치는 시합이었어, 잘했어. 사실 어떤 시즌에나 최소 준우승을 했던 팀일 정도로 이 골대니를 대표하는 강팀이었는데 이 국대 패밀리가 이렇게 또 새 시즌에 지네요. 네, 오늘 근데 너무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모두 기쁨과 또 아쉬움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양 팀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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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우승아 잘 싸웠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잘했어. 울지 마. 멋있었어. 멋있었어. 멋있었어.